자 지난번에 뉴게임으로 했었던 그 세이브를 그대로 연동해서 처음으로 뉴게임 플러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거 싸그리다 없애버리게 했어 그래 이거 이거는 처음에 했을 때 악몽 난이도로 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 지금 뉴게임 플러스라면 지난번에 가지고 있던 업그레이드나 무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그냥 뉴게임으로 할까 고민 때리네 뉴게임으로 하면 그 복장 다 완전 리셋돼서 처음부터 하는 거고 어 이건 뉴게임 플러스라 지난번에 있던 세이브 그냥 연동해서 하는 건데 이러면 처음부터 4가지 무기를 다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 이어서 하자 간만에 한번 다 없애버리겠어 근데 옛날에도 악몽 그렇게 어렵게 안 했거든 이게 그다지 뭐 난이도가 어려운 그런 게임은 아니라 가지고 좀 길기는 길지 그리고 엄청나게 자막이 작지 유튜브로는 고화질로 자막 크게 볼 수 있겠지만 자막이 거의 핸드폰으로 보일라나 720p로 핸드폰이 요즘에 크게 나오니까 볼 수도 있겠다 이제 아리스 그게 solo 꿈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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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였어 그리고 나의 마음이 나아가다 이제 포커스 기다려 다시 다시 무거운 사이퍼 모바일은 자막 포기해야 할거다 여왕을 죽이고 아리스, 그 짐을 안쪽으로 도크터가 안하려고, 내 왕이 잇았다 아, 내 왕이 잇았다 너의 선택은 잘 안 되잖아, 여왕 이제 아리스, 너 어디에 있나? 나는 친구와 여왕을 쭉쭉 흠, 그리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 그래도 이건 좀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 한글어를 할레도 이 한글어를 할레도 그는 잘못된다 뭔가 잘못된다 뭔가 잘못된다 로브 아, 안돼 그지 않았어, 알리스 새로운 웬더랜드가 도착해 흘러가 흘러가 죽는다 웬더랜드가 잃어버렸어 내 마음이 잃어버렸어 잊어버려, 알리스 그 꿈을 잃어버려 잃어버려 아, 알리스 이제 좋지 않나 내 머리가 잃어버렸어 내 손이 잃어버렸어 잃어버려가 높아 어, 황금빛 수사스마 고맙다 이 게임이 정말 잘 만들었지 이 게임이 정말 잘 만들었지 앨리스 메드린스 원의 분위기를 계속 계승하면서 정말 잘 만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너는 몇번을 말했었지 그리고 다시 말할게 이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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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 만들었지 이 게임은 깐지 않겠다 그럼 이 게임은 네가 정신병원으로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었어 ciamo 무시해라 그 past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아... 그렇다! 애들 자, 당신의 공간이 있어야 해요. 당신의 공간이 있어야지? 당황한 힘이 잃을 잃어! 미ista numbs 우리의 우리의 질을 위협한 것이라고.. 널 떠나보내고 각종 사고와 재개가 신문을 가득 채우고 있군 성냥 공장에서 화재 발생 6명의 소녀들 실종 및 사망 저게 이유가 있어 이 초딩 새끼들이 다 앨리스 욕하고 있지 의미를 тво고 응원하지 작사의 딩인 상 Sun 신화는 안건지 인간이 안건지 멀 effects 다른 날은 당진 꿈을 다시 꿈을 시켜 꾸질꾸질한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이거 사자야, 고양이야. 무서운 게임 아니야. 약간 좀 몽환적인 느낌이 있지. 앨리스가 되게 이쁘게 생겼어. 그리고 원더랜드에 들어가는 앨리스는 화장도 약간 틀리지. 스모키 화장에 좀 모든 생명은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지. 마이터 성장과 마이터가 나보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날리면 안다 오케이, 앗으로 말리지 말자 이 사막을 잘 읽어봐야 돼. 자기네 집 비둘기를 돌봐달라고 하잖아. 이 할머니가 앨리스의 과거에 대한 약점을 잡고 있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앨리스를 부려먹기 시작했어. 아, 나쁜 할머니야. 어, 나쁜 할머니야. 내 계좌이예요. 내 계좌이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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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을 들었을까? 내가 들었을까? 하이 스트리트는 정말 시궁창 같은 동네야 내가 왔다 비둘기들아 어떻게 죽여줄까 노스 웨틀러스, 너는 내가 도와줄게? 아사일름에 다시 보내줄까? 당신은 내가 제일 처음인 할 수 있겠네 마이트러스 마이트러스를 만 화이트 너의 녀석은 그냥? 간다! 원더랜드로 하아아아 니가 앞치마 입는 순간 이제 끝난거지 보팔검 업그레이드 다 되겠지 뉴게임 플러스니까 야 내가 앨리스 매드니스 리턴즈를 한번도 뉴게임 플러스로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해보는구나 끝난거지 그리고 퀸스아 그리고 이제 머리 길러지않아 그리고 화장도 세미스모키로 아주 아주 깔끔하게 했지 어쨌든 passou 좀 가도 하지만 저는 프레스 아니면 그뫄에 자연던 모든 것이 결국 어느 날 날아가다 곳이 아주 기억나있네요 часuo 아마 시간 물론 앨리스 보컬 literacy 목소리가 너무 좋아. 저는 엄청나게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너가 잘 어울려. 너는 너무 많은 공간을 잃어버려. 너는 너무 좋아. 하지만 너는 정말 귀엽지. 나는 자신을 두려워. 정말 필요하다고. 그것은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잃어버려. 이 아래스는 새로운 법이 살아있어. 이 아래스는 아주 좁은 정신의 법이다. 여기 있어라. 너, 너의 권리에 있어야지 잠깐 이거 폭탄을 바로 어떻게 터뜨리지? 바로 터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 바로 터뜨리는 방법이 뭐지? 한 번 더 누르면 된다고? 잠깐만 이거 누르고 아 이거구나 한 번 더 눌러야 되는구나 다른 킥만 누르고 있었네 그리고 주전자 폭탄 이거 양악되겠는데 이러면? 이게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이거 완전 양악될 것 같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업그레이드를 다 해놨고 2단 점프 2단 점프 2단 점프 Ambassador 2단 점프 그때부터 다시 Form Tr weitere 너때문에 제명에 못살겠구나 밭자리에서 뛰지 마라 아빠 ta consuming 프레임 아메리네크 마스카리아 핵더입니다. 아멘피아 가루 에라이 아 뉴게임으로 하는게 나았을텐데 괜히 했다 일을 먹을 필요가 없었...아 그럼 일을 먹을 필요가 없구나 또 빌 찾는 것도 은근히 빡세 가지고 퍼즐 요소도 있고 보팔검이 4단계 업그레이드면 뭐 거의 끝났다 봐야지 이제 이거 일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업그레이드를 지금 다 했나 모르겠네 어... 보팔검 4, 4, 4, 4 다 4단계인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게 없기 때문에 일을...어 이빨을 먹을 필요가 없어 금리빨은 받아 금리빨 빼고 무자리 씹어먹어 줄거야 아 나...내가 하면 왜이렇게 남멋있지 금리빨이 포스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날카롭게 날이 잘 서있군 보팔검도 널 기다리고 있군 보얼검가 많게 proto 말이 보팔검이져 그냥 문양 있는 부모칼이야 부홍칼 치고는 뒤로 돌아가고 있어 정말? 아는 것도 그렇게 길지. 길은 약 30센치. 장미칼 따위와는 비교가 안 돼. 왜 이래. 근접전에서 보팔검은 단일 대상에게 매우 빠른 공격을 할 수 있어. X버튼을 누르면 보팔검으로 공격을 합니다. 나와라. 죽는다. 전투에서는 도망이냐 싸움이냐 양자퇴계를 할 때가 있지. 하지만 도망은 싸움을 늦추는 수단 밖에 되지 않는단다. 그렇지. 야, 명언인데? 이 검기. 귀염둥이 들이로 왔어? 뭐야? 이 색이 왜 안죽어? 뭐야? 이 색이 왜 안죽어? 원래 그냥 무단계... 아, 무단계란다. 1단계 보팔검으로도 쉽게 죽지. 양악이라니. 그래도 악몽 난이도라고? 이거 그냥 튜토리얼 일이야. 쟤네들이 이제 지금은 좀 약해 보이지만 이게 조합이 중요한 거거든? 점프 중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채공을 한다. 오, 깜짝이야. 옷도 바꿔 입을 수 있는데 지금은 바꿔 입을 수 없을걸? 어, 그렇겠지? 지금 바꿔 입을 수 있나? 어떡해? 큰병 큰병 컬렉터같이 그냥 모으는 것일 뿐 설마 처음으로 돌아온거? 역시 맞았어 역시 나같은 길치에겐 정말 어려운 게임이구만 너도 아프다고 조퇴했어? 하아 아까 그 새끼 어디있냐? 아프다고 저기 그 조퇴해가지고 나한테 욕구살을 먹은 새끼 아, 너 다시 알리스 너는 도착할 수 있겠지 왜 그래? 내가 먹으라고? 네, 그럼 너는 내가 배우고 싶었잖아 그리고 내가 내 맛을 잃어버렸네 내가 그냥 내 뼈는 다이어트야 오늘은 돼지고기 먹을대로 다이어트야 배이컨이랑 다이어트야 요즈들은 돼지고기만 먹었는데 베이컨을 먹고싶은데 돼지고기가 없데 돼지고기가 없대 내가 고사장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그 호갈 pupils 해봐요 네, 좋아서 고기를 처분히 견따히게 두고 아들이 이리게 해 큰일자 흰 뼈가 필요하니 그리고 너는 그 니빙이냐고? 아, 아하 날 제대로 해 그럼 저 깃라이더라도 그리워지게 될 것 같아 그 과자 다른 크기의 파트를 못해 왜 내 모든 파트들을 봤지 산을 내리도록 하겠다 하하하하하하 근데 중원에 오던데 내 너에게 퀵뷰를 주도록 하겠어 퀵띵을 주도록 하겠어 너의 결과가 좋아할 것 mee 나는 확실히 좋아 두디 딴방 들어가서 역핸방 들어가서 가슴 크고 작다고 놀리지 말도록 괜히 쓸데없는 성드립 치지 말도록 하하하하하 죽었어 더러운 짓거리를 쌓는 악애물이 들어 이네들 일만에 살 가시가 없어 이네들 일만에 살 가시가 없어 좋아 적있나 주전자포를 준비하라 예이 홀라 홀라 홀라야 고맙다 돼지코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준모드 들어가서 돼지코를 후추 기관총으로 때리면 돼지코가 후추로 가득차게 되어 보상의 숨겨진 길을 알려주게 될 것이여요 어디가? 알아서 집으로 가는데? 프레이아 22731번째 고맙다 확실히 뉴게임으로 하는 때보다 재미가 없어 처음부터 이제 강력한 무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 내가 길 찾는 것 빼고는 좀 어려운 게임 좋아하는데 거의 내가 좌절하는 건 거의 다 길 찾기 아니냐? 내가 잘생겼을 것 같다고? 나를 실제로 본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다 걔네들이 비웃고 있을 거야 다 걔네들이 비웃고 있을 거야 이제 가세요 푸읍! 하면서 혼방장님 잘생겼대? 난 봤는데 흐흐 돼지코를 저렇게 구하면 이렇게 보상도 주고 지금은 길을 내줬지 지금은 길을 내줬지 아 깜짝이야